안녕하세요 서울보색의 보적주 입니다 3부 다이아반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5부 다이아반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전화와 매장받는 고객님에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70에서 80정도 네 100에서 120정도 그렇다면 1캐럿은 얼마일까요 1캐럿이면 네 500에서 한 700정도까지 금액대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2캐럿은 얼마일까요 네 1500에서 2000정도 얼마 안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껑충 뛰어버린 1캐럿 2캐럿 금액이구요 쉽게 구매하기 꺼려지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여성분들에게 로망인 1캐럿 2캐럿 다이아몬드 가격 때문에 접어두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바로 렉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만든 반지입니다 렉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환경을 실험실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생성해낸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결절구조 강도 비중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같은 반짝임 휘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렉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1캐럿 이상 렉그로운 다이아몬드 제작과 비용 무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성된 반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백금 PT950 2캐럿 랩 다이아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심플한 링에 6개의 발로 고정된 유프롱 솔리테어 세팅 반지입니다 솔리테어 반지는 메인 다이아가 돋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백금 2캐럿 솔리테어링 반지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주 구독자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IGI 감정서의 E-Color VS 등급 아이디얼 커팅의 2캐럿 랩 다이아는 하얀 빛으로 반짝이는 그리고 랩포물이 적기 때문에 수정처럼 맑은 다이아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메인 다이아를 돋보여주는 유프롱 솔리테어 세팅으로 완성된 고객님의 반지도 휘광성이 높아 반짝임이 매우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금 PT950 2.64캐럿 래크론 다이아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백금은 어둑어둑한 하얀 빛을 가진 도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이아를 가장 잘 돋보여주는 재료입니다 14K, 18K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아도 묵직한 중량감도 있습니다 고객님 요청으로 반지 아랫부분 넓이보다 다이아 쪽으로 링을 좁게 만들어서 다이아가 더 돋보이는 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유프롱 세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발이 다이아를 고정하는 솔리테오 세팅으로 물린 발 하나, 두 개가 충격이나 걸림에 의해서 느슨해져도 다이아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팅이구요 최소한의 반지링 두께로 볼륨을 줄여서 크게 큰 다이아 반지를 착용하는데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다이아이 반짝임은 어떤가요? 매우 만족스럽구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사용했기에 가격까지 한 번 더 만족스럽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듯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반지입니다 오늘은 2캐럿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만든 6프롱 솔리테오 세팅 반지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